안녕하세요. 축하사절단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동요중에 잘잘잘이라고 끝나는 동요가 있죠? 인터넷에 여러가지 가사가 다른데요. 오늘은 우리집 막내가 유치원에서 배워온 버전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집는다고 잘잘잘 둘하면 두부장수 두부를 판다고 잘잘잘 셋하면 새색시가 거울을 본다고 잘잘잘 넷하면 넷가에서 빨래를 한다고 잘잘잘 다섯하면 다람쥐 다람쥐 알밤을 깐다고 잘잘잘 여섯하면 여학생이 공부를 한다고 잘잘잘 일곱하면 일꾼들이 나무를 벤다고 잘잘잘 여덟 여덟하면 엿장수가 깨엿을 판다고 잘잘잘 아홉하면 아버지가 장보러 간다고 잘잘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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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